아주 근육질이야. 저스트 두힐. 알았어 알았어. 눈 감아. 눈 감아, 눈 감아. 눈 감아봐, 감아봐. 그렇지. 자, 여기는 하와이야. 기록도 순위도 필요 없어. 이 새하얀 이 모래사장. 바람이 분다. 기분 좋은 미풍이야. 파도가 밀려갔다가 파도가 다시 또 촤악 하면서 무려오고 우유 빛깔 그냥 포마리 그냥 촤악 하면서 하늘에 그 해가 이 바닷물에 반사돼가지고 파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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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챠. 아주 그냥 상상력이라고는 없는 놈의 새끼야 아주 그냥. 그냥 입수 들어가. 오늘은 안 되겠어요. 내가 안 되니깐 하라는 거야. 아직은 무리에요. 나 심장 터질 거 같은데. 심장 안 터지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. 나 믿고 들어가. 진짜로 죽을 거 같다고 내가. 아 나 진짜. 어우 야야야 저거 돌고래다. 파이팅. 누가 누가 누가. 최대 30분. 어 그 안에 멀쩔해져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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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무결. 파이팅.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. 여덟 아홉 열. 하나 열둘. 거봐 10분밖에 안 걸렸네. 잘했어 이무결. 사람 죽일 뻔했는구나. 야 세계 수영 랭킹 1위 이무결. 절대 물에 빠져서는 안 죽어. 장담해 어? 니 병은 그 실패는 곧 죽음이라는 이 무의식적 신념이 만드는 일종의 강박이야 어? 더더더 이 잘해내야만 한다는 이 완벽주의가 만들어진 일등병 어? 마음의 병을 그 인정하는 것부터가 치료의 시작이야. 그 받아들여 어? 잘했어 어? 아무튼. 오늘 이 훈련은 정말 아주 이 성공적이야 어? 하하하하 합리와 쩌네. 이게 무슨 성공이라고? 하느님 사장님사의 8시 여성에AP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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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